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완전 어질어질하고 귓괴지같은 그런 시자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썸네일 제목을 보자마자 입에 욕을 한가득 뱉으며 들어오셨을 거라 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가, 우리 이사간다. 네? 이사를 가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 어디기는? 너가 아랫집이지? 뭐? 이런 시부? 아니 어머님, 아니 할머니, 너 뭐라고 했어요? 원지, 우리 아랫집으로 이사를 온 시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만삭 임산부이자 새댁입니다. 제목처럼 저희 시부모가 얼마 전 이사를 했는데요. 글쎄, 그게 바로 저희 아파트예요. 자식 셋 전부 다 결혼시키고, 둘이서 살기에 큰 집이 너무 공허하고 적적하다? 이런 소리를 계속 해대더니, 결국 우리 이사간다. 이러면서 이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저희 아파트 같은 동, 그것도 두 층 아랫집이에요. 우리 집 바로 아래, 아래요. 아니, 저는 막 적적하다고 다 싫다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 멀리 시골에, 고향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요? 아니, 그래 어쩐지,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어디로 이사 가시는데요? 라고. 근데 그렇게 물어도, 대답을 회피하는 겁니다. 어? 그냥 좋은 데 가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계약을 하는 당일, 처음으로 이걸 알게 됐는데, 나 진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뭐라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계약하는 당일에 알게 됐다 이거죠. 이사가 자기 아래, 아래 집이라는 걸. 야, 근데 되게 어처구니없어 하는 제 눈치를 본 건지, 아이고, 우리가 보니까 여기 위치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해보니까, 여기 말한 곳이 없더라. 그래서 하는 거다. 이러는데, 아니, 제가 당신의 그 속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지금 가뜩이나 출산 앞두고 있는 상태라, 이래저래 걱정도 많고, 몸도 많이 힘들고, 되게 예민한 상태인데, 지금 위아래 집에 산 지 벌써 석 달째. 나 너무 불편해요. 막말 좀 하자면, 사람이 확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휴직 중인 걸 알고 있으니까, 툭 하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꽁꽁아, 너 집에 혼자서 뭐하니? 내려와라. 우리 같이 점심이나 먹자. 이러면서 사람을 오라 가라 부르고, 아니요, 어머님, 저 오늘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이러면은, 그래? 힘드냐? 그럼 뭐, 내가 올라가지 뭐. 물론 다른 임산부들도 다 비슷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임신을 하고 소화불량이 너무 심해져서, 밥을 먹으면 반드시 30분 정도 천천히 산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하면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요. 장이 꼬인다고. 그래서 꼭 해야 되죠. 그리고 시부모가 이걸 계속 같이 하고 싶다며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나가는 김에 같이 장이나 보자. 이러면서 마트에 데려가고, 또 그러다 보면 적어도 한 시간 넘게 걸어다녀야 되는데, 이러고 나서 집에 오면, 허리랑 골반이랑 다 빠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나 너무 힘들다. 산책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당신들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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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씩, 20분씩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진짜로 산책을 안 하는 거라 여기는 건지, 그래? 산책을 안 하면, 그럼 우리 같이 차나 마시면 되지? 이러면서 시어머니가 불쑥불쑥, 아무 때나 찾아옵니다. 계속 와요. 저 혼자 집에서 심심하고 적적할까 싶어서, 거기에 또 배도 부르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들여다보는 거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괜찮다 해도, 사람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고, 계속 오길래, 정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한 번은 제가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바로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역장을 내더라고요. 아니 엄마, 이 사람 혼자 조용히 쉬게 가만히 좀 냅둬요. 차 마시러 오면, 그 차는 누가 타고 설거지는 누가 하냐고. 그냥 엄마가 심심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고. 여기 오지 말고, 아버지랑 놀아, 아버지랑! 이렇게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거 뭐냐, 혹시 꽁꽁이가 불편하다고 하더냐? 너한테 진짜 그런 소리를 했어? 이러면서 막 따지고 들고, 남편이 아무리 그런 거 아니라 해도, 무조건 제가 범인이라 여기며, 문자나 전화 같은 걸로,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막 우는 소리로 하소연을 해대니까, 나 이게 더 힘들어요. 미치겠어. 게다가, 크든 작든, 이런 분란 같은 게 생길 때마다, 저도 죄책감이 들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드니까, 그래 차라리 내가 말을 말자. 이젠 뭐 남편이고 부모님이고, 아예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철폰에, 아니,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집에 없는 척 연기하는 게 더 편해요. 아, 그리고, 결혼을 한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 얘는 또 얼마나 자주 오는지, 내설자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주말이면 반드시, 자기 혼자 애 데리고 친정에 와요. 그러면 어머님은 그걸 또 핑계로 남편이랑 저를 부르고 그러는데, 처음엔 갔죠, 몇 번. 근데 나중에 힘들어서 계속 남편만 보냈더니, 아이고, 우리가 어디 먼 곳에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위아래에 있는데, 여기 오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그러냐? 그냥 살짝 와가지고, 밥만 먹고 가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고 싫으냐? 너는 어린 조카가 귀엽지도 않냐? 너도 이제 곧 애 엄마가 될 애인데, 애를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어쩌냐? 마음을 곱게 써야지. 등등등, 별 거지같은 소리를 다 해요. 아니,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만삭인 임산병한테, 왜 숙료 돼지 돼지 이러면서, 자기 업어달라고 뒤로 강하게 달려들어서, 사람 목까지 조르는 애를, 제가 그런 애를 왜 좋아하고, 귀여워해야 되는 겁니까? 내 조카도 아닌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친척들이 올 때도, 계속 인사하라며, 사람을 시도 때도 없이 불러 제끼는데, 나 진짜 한숨만 나와. 핑계 같은 게, 아예 아무것도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오면 가면, 볼 때마다 싫은 소리하고, 잔소리하고, 사람을 또 한 번 붙잡으면, 몇 시간이나 잡아놓고, 안 놔주는데, 이제는요, 전화 벨 소리, 초인종 소리,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고요. 밖에 나갈 때도, 혹시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눈치 오져요. 또 집안에 있을 때는, 초인종 누르진 않을까, 조마조마해야 되고, 아니, 이제는 당신의 존재조차 싫어지는 수준입니다. 더 걱정인 게, 지금도 이런데, 제가 애를 낳으면, 얼마나 그게 더 심해질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계약 기간 때문에, 이사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임신을 하고부터, 그 누구라도, 댓글이 하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기운 딸리는데, 이제 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한계예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여기서 한 번 대놓고, 엎어야 되는 걸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엎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친정에 가는 게 더 좋을 겁니다. 미친, 아니, 이게 그냥 짐만 따로 있는 거지, 학과 한 거랑 뭐가 달라? 도라이 아니야? 2번, 쓰니,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 당장 짐 싸서 친정으로 가세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이 집 계약 끝나고, 이사 갈 때까지,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고 하시라고요. 3번, 내용을 보니까, 남편도 마치 이걸 몰랐다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네 남편이 그걸 몰랐을까?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지. 남편한테는, 너희 애 태어나면 엄마가 봐주고, 도와줄 거다. 이렇게 했을 거고, 나중에 그 핑계로 애 봐주는 값 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쓰니한테는 출산 후 바로 복지가라고 하겠죠. 처음부터 다 짜고 치는 고소도비고, 그러니까 너 당한 거라고. 공사 당한 거요. 댓글, 이게 맞죠. 100%야. 온 가족이 짜고 쓴 일을 속인 거라고. 덜덜덜덜덜. 4번, 애새끼가 뒤에 매달리고, 목도 조르고 힘들게 하면, 그냥 그대로 배 잡고, 인상 쓰고, 집에 가서 눕겠다고 누워버리세요. 신우이는 친정을 그렇게도 찾아오는데, 너는 친정 없어요? 왜 안 갑니까? 가라고. 5번, 아무리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저 임신했는데, 시부모가 민미층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렇게 말만 해도, 바로 나가라고 해줄 겁니다. 부동산 비용 다 드리겠다 하고, 얼른 나가세요. 그런데, 왠지 쓰니 남편이 이사 안 간다고, 꼬집 피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님한테는 정말 안 된 말이지만, 이 그지 같은 걸, 그 집안 아들이 절대 모를 리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냥 님한테 참고 살라는 거죠. 글 써놓은 것만 봐도, 사람이 순둥해 보이는데, 아이고, 평소 시부모랑 남편이, 너도 그렇고, 니네 친정도 그렇고, 얼마나 우습고 만만하게 보면 이럴까? 아휴, 안 그래요? 6번, 쓰니네 아래아래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답니까? 이거는 쓰니 남편 주둥이가 아니고서야, 절대 불가능하거든. 네 남편이 정보를 준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쓰니만 빼고, 다들 한패거리다 이거지요. 남편 믿지 마세요. 사악하기가, 그 독사보다 더 그지 같아. 됐을까요? 엄마, 우리 밑에 밑에 집에, 지금 집 나왔거든. 기회니까, 얼른 우리 꽁꽁이 몰래, 준비해가지고 들어오라고? 7번, 지금 당장, 쓰니 집만 빼서 친정에 가는 거 추천합니다. 나도 시누이지만, 내 부모가 만약 저 꼬라지라면, 내가 먼저 나서서 피 터지게 싸울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8번, 네 남편은 이미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쳐앵기고 들러붙는데, 애까지 나와봐. 아마 진짜 끝도 없을 거다. 출산하기 전에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출산을 하고 바로 이사를 하든지, 옮기든지 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배려가 없는 인간들은, 그게 뭐 시가든 친정이든, 그냥 무조건 멀리해야 사람이 살아. 9번, 거 참 되게 순진한 여자분이구만, 일단 남편부터 친정으로 끌고 와가지고, 영혼까지 탈탈 털어주고, 쓰니는 그대로 친정에 눌러앉아버리세요. 진짜 거지같은 진상 시부모 만난 겁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님 남편 100% 한통속입니다. 몰랐다고? 거짓말이요. 10번, 와 미친, 보자마자 바로 여기 튀어나오네. 댁 남편 화낸 거요? 그거 전부 다 연극이고 쇼예요. 사전에 저거들끼리, 특히 네 남편놈이 적극적으로, 엄마, 집 비웠다고 빨리 이사오라고, 이렇게 작당 모의 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엄마가 애 봐주고 여러모로 좋을 거다. 이렇게 여긴 건데, 물론 좋겠지. 근데 이건 순전히 지한테만 대장되는 거고, 며느리 쓰니는 평생 며느리. 아니, 종로릇 해야죠. 11번, 님 바보입니까? 아니, 이분 뭐 하는데요? 어? 먹을 때만 써요? 불편하면 싫다 그러고, 찾아오면 오지 말라고 해요. 계속 오면 계속 오지 말라고 해. 그 진짜 답답하네. 그래서, 평생 그러고 살 겁니까? 12번, 보통 친정이 없으면 시자들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죠. 여기 말고 갈 곳이 없다 여겨가지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는 건데, 쓰니 인생 개박살 났어요. 앞으로가 더 큰일이라고. 지금이 문제가 아니야, 이 여자야. 와 미친, 제목만 봐도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니, 파묘보다 더 무서워. 그렇죠. 이거를, 시부모가 그 집이 비어있는 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누군가 이거 해준 거죠. 그렇다면 범인은 단 한 명. 있으니 왠지 망한 것 같아요. 후기가 꼭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사이다로. 감사합니다.